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정수기, 세계 최초로 미국 NSF 인터내셔널의 미세 플라스틱 제거 성능 인증을 획득했습니다. NSF 인터내셔널과 미국 국가표준협회는 2019년부터 미세 플라스틱 제거 성능에 관한 국제시험 규격을 준비해 올 12월 공식 발표했습니다. 이 인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0.5에서 1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삼성 비스포크 정수기는 지난 3월 73개 항목에 대한 정수 성능을 인증받은 데 이어 총 83개 항목의 인증을 받았습니다. 국내에서 제조된 직수형 정수기 중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한 겁니다.